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기한선에 나오신 우리 성도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왕의 정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선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매하니 근본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개신이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선신 발 앞에 선신 발 앞에 무릎 꿇고 내 주님 나아가니 네 하나님 내 아버지 개신이 고난하니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눈빛과 영광과 능력을 이 하늘 모자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눈빛과 영광과 능력을 이 하늘 모자 위에 오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을 주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앉으신 그 거룩한 보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자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세만 부르시며 기도하므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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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의 영으로 주님을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지속 전원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거룩한 예배 자리에 의해 주소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욕두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자와 하나님의 버릇같은 영사하시며 기대되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자리에 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식의 합당을 자리에 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왕이신 예수의 자리에 의해 주시옵소서 임자하시고 사정하시고 우리 예배 주인이시고 모든 이 자리에 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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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송과 존경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로 자비해 주님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영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 거룩한 성의를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찬란한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특한 거룩을 얻고 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찬양하자 나아갑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패 살아라 발발 시험 당할 때에 죽게 되어라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자다 주의 품에 안닐 때에 기뻐 찬성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새 4절 우리 갈끼나가 누에 우리 갈끼나가 누에 오 차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두관을 드리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늘 위원하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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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주께 드리니 나의 반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원 드리니 영원 드리니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는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는 모든 그려 사라져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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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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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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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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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주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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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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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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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늘리고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 미야만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그 나라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의 걸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어떤 시련이 와도 넌 뜨겁지 않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생명의 주여 참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제 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죄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보자를 바라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죄의 연약함과 부족으로 인한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당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X29 부전을 주시고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로 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거짓과 우상순배 탐심이 있던 동생이 끝난 자살 등 모든 죄악에서 돌입해 온전한 폐계로 나가게 하사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로 세워진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위에 성장과 평화가 지속되도록 허락하옵소서 코로나가 어려움을 코로나로 어려움을 벗고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일에 대해 피할 길을 내어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코로나와 핏박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스리랑카가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과 또 코로나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국가 부도가 선언되어 풀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해겨두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원 온누리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에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잘 숨기게 하옵소서 차세대 주의를 축복하여 주시고 차세대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솔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듣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의 도둑이 세우며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드림 찬양사의 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안내와 흠금 개수 주차 등으로 고향으로 예배를 숨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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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주의 그 신사랑 전혀 해 할렐루야 오늘 일요주일 2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드림 찬양사역팀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시간조선을 활짝 펴서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행의 주님이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천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아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천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에게 예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임하시 오늘 대표 기도는 신용산 공동체 임상범 장모님께서 성겨주셨습니다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우리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슈퍼를 참조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은 차세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1층에 설치 설치가 된 어린이 놀이기구와 또 간식 포토존 게임 등과 또 중고등부 파웨이브 학생들은 오토 허브 벌링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시에는 파워웨이브 11시 30분 예배는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2시 예배는 초등부 소년부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 행장 하나님의 나라가 6월 22일 수요일서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수원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은 서빙고 본당에서 함께 연합기도 집회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기도학교가 5월 31일서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서부터 12시 수원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사로는 김현미 목사님께서 삼겨주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여성 사역자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공동체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동누리 공동체 6월 11일 토요일, 서누리 6월 1일 수요일, 남누리 6월 11일 토요일, 동누리 6월 18일 토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예배 모임, 레크레이션, 식사 교제 등 다양하게 공동체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함께 기쁨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클리포커스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솔이 목사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수원온누리교에서 차세대 주일로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은 본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성인들은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이 부속실에 흩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네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차세대 주일 통해서 믿음의 격려를 받고 또 귀한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고 격려하며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 수원온누리교에서 부흥집회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이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말씀의 제목이 큰 비소리가 들리는가 그날 저녁에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호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6월 말에도 또 부흥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저녁 8시에 더프라미스 수요 심야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중에 교회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수원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차세대주일 맞이해서 저희 야외 보면 우리 아이들 위한 놀이기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시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도 좀 찍으시고 또 테이블 의자도 있으니까 좀 앉아서 우리 아이들 재밌게 노는 것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귀한 시간 많이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광고는 이제 저희가 6월 1일이 지방선거 진행 중이고 이제 사전투표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뽑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애하는 귀한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명 투표를 하는데 이제 이 가운데 우리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육감에게 아주 중요한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사 임용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 교원 임용 1차 권한도의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좀 투표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교육감이 무엇을 배우고 하는 것지도 다 정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기독교 선생님 밑에서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선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뜨겁게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불과 바람으로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의해 임하셨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그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까이 로마서 가까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오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님께서 임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은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정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로마에서 온 성도들도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그 밑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브루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렌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낙은에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여러분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이것이 로마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랑바때 성령의 놀란 은혜의 역사를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고 로마에 있던 사람들도 돌아가서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러나 아직 이 로마의 가정교회는 사도나 목회자가 없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다 몰랐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단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토록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못 갔던 거죠 길이 막혀서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편지를 먼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만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사도바울이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지금 이 로마서에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에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복음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되어져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부끄러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불쾌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은 거죠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바울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어떤 혜택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바울의 고백을 보니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은 내용이 고린도 후서 1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한번 이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요즘 여러분 그 성경 찾는 연습 굉장히 잘 되고 계시죠 평소에도 한번 이 성경을 찾는 연습을 쭉 해놓으시면 주일날 아주 그냥 한 번에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세 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거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이 보금을 전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내용입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보금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보금 전하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드러내지 못하죠 고난을 당하고 주는 것이고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바울은 나는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나는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이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내가 부끄럽지만 좀 참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보금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에요 자 바울이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나는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금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이 보금이 전하여질 때마다 이 보금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그 다음은 그리스 사람에게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이 보금 앞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보금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이 보금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보금의 가치와 능력과 위력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이 보금의 가치, 능력, 위력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핍박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보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더 드러내며 이 보금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기회만 있다면 이 보금을 언제든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그의 전심 전력을 다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도 보금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보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오직 한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잃고 그리고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금입니다 그래서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즉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 보금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보금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사보금서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요한보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금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말씀을 좀 많이 찾아 봅니다 누가보금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보금 16장 말씀 23절에서 24절 꼭 여러분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또 표시해 놓으시고 이 말씀들은 꼭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보금 16장 23절 24절 시작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은 그 불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사실 지옥은 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그래서 49절까지 신약성경 두 번째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는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예수님께서 절대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손발 자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 말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이 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물 한 방울이 허용되지 않고 실제적인 그 불의 고통 벌레도 죽지 않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는 현상이 이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지옥의 시간은 두 번째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 9장 43절 저희가 읽었는데 이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이라고 예수님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천년에 한 번씩 아주 작은 돌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구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만약 옮겨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천년에 한 번씩 작은 돌을 옮겨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론적으로 그런 시간이 언젠간 오겠죠 영원이라는 시간은 그 시간보다 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 절대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 표시해놓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통도 있고 후회도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가운데 부자가 후회를 하게 돼요 자신이 지옥에 온 곳이 너무나 후회가 돼서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좀 살려주셔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한 번 그 내용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기회는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이후에는 후회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기회가 사라져요 지금 부자가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자신의 육신이 죽어서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미 있다 성경과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간다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 정도로 고통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요 나한테 정말 심각한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도대체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가 사십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돌로 맞았다는 것은요 그냥 돌 하나 나와서 맞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8절과 29절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육체적으로 받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이 고난도 힘들죠 그러나 이것보다 자신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믿음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죄를 지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단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정말 괴로웠던 것은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정말 진심이었어요 자신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를 정말로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이 놀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여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복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이 이유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의로웠던 사람이 아니고 이 죄인이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가 되느냐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앞에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그 우리에게 구원의 놀란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여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박국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는 중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바울이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개시가 되어서 믿음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하고 싶었어요 자신만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마이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세대주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차세대주의를 갔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천국에 가야 되지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천국 가야 되지만 우리 자녀는 더 천국에 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계속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앉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 자녀들은 본당에서 함께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찬양하며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진심으로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마음 찢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 염려합니다 누가 연약해지면 내가 연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잘못되면 내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좋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면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들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 이 나라 이민족 전세계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때 강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유튜브 수원 온누리교 유튜브에 있습니다 꼭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할 때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예수님 믿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핍박을 엄청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 때 잠자리에 들었는데 방에 연탄가스가 들어왔고요 목사님이 죽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족들도 죽음을 확인하고 그 몸을 다 천으로 다 덮어놓은 상황인데 이때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다시 보내주셔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의 사회를 굉장히 살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와서 깨어났을 때 엉엉 우셨대요 왜 울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너무 감사해서 온 게 아니라 천국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떠나온다는 사실이 울 만큼 정말 오고 싶지 않았대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정말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 맡겨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가문 위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척들도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지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겠으니까 들을 기회라도 줘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를 끝나고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찬송가를 혼자 읊조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계속 지켜주시는구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 찬송과 같이 함께 부르면서 내 믿음을 나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 계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동일하게 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복음 전에 될 사람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술래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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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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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보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너의 등불 밝혀있나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기다린다 신랑이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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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침에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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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침에 그 날 없이 그 문에서 만나보자 기다리던 기다리던 성도들과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우리 3절 다시 고백할까요 기다리던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 아침에 그 아침에 아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보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금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계속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여 주신 이 놀란 능력을 의지하며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 잘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불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 하나님의 귀한 보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금의 놀란 능력을 주님 감사와 은혜로 믿음으로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를 하나님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금에 불이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보금을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귀하게 여기 있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다 능력으로 여기겠습니다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전천국문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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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금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금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보금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의 동료 이후 내 삶의 주변에 보금을 전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보금의 능력이 전하여 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보금의 선교사로 주님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금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주변을 통하여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간 세상 심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빛난 멸류가 하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빛난 멸류가 빛난 멸류가 하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보금이 전하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이 보금을 전하는 자리마다 죄사함과 구원의 놀란 능력이 먼저 나타났고 또한 동시에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금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으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보금을 믿고 끝까지 천국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보금을 나누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극률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오늘의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공동체가 기도하며 보금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는 자녀들마다 보금의 능력을 더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에 치고 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금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놀란 은혜가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출입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은혜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지여다 모든 암세포와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여다 주여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보금의 세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또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에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영원토록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루가 빛난 멸루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아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내가 그리던 술을 배울 때 내가 그리던 나의 기쁨 넘치리라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아멘 빛난 멸루가 빛난 멸루가 주와 함께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루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루가 바다 쓰고서 빛난 멸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포하며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루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하여서 죽은 가운데 걸 수 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심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 그 삶의 시작이 믿음 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돌보며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손이 수고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남을 이미 흉통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우리 가정의 건강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증거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믿음위에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우리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온누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터져서 복음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되신 주 나의 창에서만 걱정이신 우리 전혀 없네 사랑의 사랑의 주의 갈 길이 고맙니 내 모든 삶의 할렐루야 우리에게 밸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